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렇게 선보이고 싶을 정도의 가성비가 너무 좋고 가격 너무 좋은 훌륭한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이 뭐냐면요. 요새 주말 농전도 많이 하시고 여름이다 보니까 레저도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차량 준비했습니다. 그 차량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보러 가실게요. 쌍용 코란드 스포츠 디젤 이륜 CX5 패션 등급이고요. 2012년식 10만 킬로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은 있어요. 여기 성능 기록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에요. 블랙 색상이다 보니 본넷 부분은 조그매 미세한 잔전하게 스크래치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연식 대비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셔도 백화연상 흡집 전혀 없고요.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검정색이다 보니까 조금의 흠집은 자리 잡고 있고 여기 바닥에 보시면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거의 신품이나 마찬가지예요. 90% 정도 남아있고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정말 안 보일 정도의 미세한 흠집 이건 닦을 것 같거든요. 이거 조금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어 인치도 18인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거의 9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킬 보시면 뒤쪽 킬도 엄청나게 이렇게 깔끔하고 여기 조금 군데군데 먼지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 이게 하드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핀적인 부분도 까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뒤쪽 공간 같이 보실게요. 뒤쪽 공간 슈욱 이렇게 내리고 여기는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올렸을 때 뒤쪽 공간도 연식 대비 이 정도면 정말 준수한 차량 관리 지금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가격적인 부분도 너무 좋으니까 꼭 끝까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후방 카메라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후방 센서는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습기찬 거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검은색이다 보니까 조금의 스크래치 같은 거는 눈에 보여요.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뒤쪽 공간 시트적인 부분은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의 사용감은 보여지고 있고요. 바닥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열 공간이랑 바닥 공간 보니까 조금의 먼지 같은 게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또 깔끔하게 제 손으로 깔끔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환 상태 여기까지 봤고요.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 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엔진 소리 준수한 편에 속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0만 337키로 탔습니다. 스티어링 힐 쭉 보실게요. 스티어링 힐은 지금 커버로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을 보시더라도 사용감은 별로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여기 모드, 뮤트 버튼,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볼륨 조절 기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패시어 보시면 따로 내비게이션은 매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매립하고 싶으시면 따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가운데 FMA의 볼륨 높이면 작동은 다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에어컨 4단까지 지금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고 히타 부분도 지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열성 시트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따라서 여기 컵 홀더 그리고 콘셉트 박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도 지금 이렇게 지금 뻑뻑하게 잘 올라가고 잘 이렇게 내려가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앞 좌석 매트 보시면 알루미늄 재질로 된 매트를 이렇게 깔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질룸 상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질룸 보고 계시는데 연식 대비 지금 엔진 소리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좀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미세누유 또는 루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고 관리 상태 너무 좌우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질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코란도 스포츠 중고차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연식 대비 키로수 너무 좋고 차량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차량 관심과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 편에 서서 항상 일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